2자 감옥의 매듭입니다. 왼쪽 끈을 한번 감아줍니다. 가로끈을 세로로 올려서 6자고리 만들어주시고요. 가로끈을 가로끈을 세로로 올려줍니다. 왼쪽 끈을 한번 감아줍니다. 가로끈을 세로로 올려줍니다. 재생추가끈을 세로로 올려줍니다. 손으로 올려줍니다. 손으로 올려줍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올려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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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매듭은 다 되었고요 이제 예쁘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